아 가지야. 아이고 가지 안녕. 잘 잤어? 가지 맘마 먹었나보네. 응? 뭐야. 가지 하니가 맛있는 맘마 아이고 아이고 기지개 쭉쭉 펴고 맛있는 맘마 챙겨줄게. 어디 할비 나오셨어? 자기 거기 있었어요? 그럼 이거 좀 해줘요. 가지 맘마 좀 줄게. 가지는 해먹에서 깨어나서 할리가 나오니까 방귀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 하품하고. 잘 잤어? 운동 많이 해가지고. 잘 잤지? 아우 가지 어떻게. 11시 반부터 잤는데. 3시에 깨가지고. 3시에 깨서 그렇게 울어대는 거예요. 응. 꺼이 꺼이 하더라고. 응.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또. 저널에다가 쥐돌이 장난감 붙였잖아. 3마리. 내가 그거 갖고 또 신나게 놀더니. 왔다갔다 하더니. 계속 안자고 그래서 내가. 불을 껐어. 그랬더니 조용하더라고. 가지가 식사 준비하는 소리에도 식탁 위로 안 음식을 닦고. 해먹에서. 해먹에서 꼼짝아오네. 우리 할머니 침대도 안 오고 자기 가지 침대에 있잖아. 응. 가지 침대에 가서 있다가 나오더라고. 할머니 침대 안 와. 하하하하. 아직 잠잘에 찢었어. 요즘. 약 먹이지. 약 먹이지. 자기가 그렇게. 약을 먹어야지. 너무. 아휴. 가지야 미안해. 그래도 어쩌겠니. 먹어야지. 응? 가지 건강을 위해서. 그래도 할머니만 쳐다보고 있네. 응? 가지야 지금. 할머니는 눈 맞추고 있어 지금. 아이고. 아이고 하품하고. 계속 하품하네. 깨어나오네. 응. 고양이가 사람보다 하품을 더 많이 하는지 처음 알았네. 아니. 고양이가 잠도 많이 자는데 왜 하품을 더 많이 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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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일까요? 말까요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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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또 하품하고. 하품을 연속적으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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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쳐다봐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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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도. 같이. 우리. 아이고. 하늘도. 2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 시간은 점프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밑에 줘봐 안 올라가니까 올라갈 생각이 없네 가자 아저씨 우리 이렇게 맘마 먹을까요? 맘마 여기다 넣을게 여기다 넣을게 드셔요 아저씨 맘마 드셔요 아 이제 나온다 아이고 몸 좀 늘리고 착하라 착한건지 모르겠고 늦게 나오네 오늘처럼 늦게 와서 먹는건 또 처음 보네 그러니까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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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 아이고 몸을 아치형으로 하고 아치형으로 몸 늘리기를 하고 어기적 어기적 아 아 세수를 해야지 세수를 해야지 세수를 해야지 아이고 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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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으로만 비비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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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마치 아이고 계속 왼쪽만 닦네 오른손도 합니다 또 왼손 왼손으로 비비고 터널 냄새 막 오른손도 비비고 깨즈다 왼손 서울웅 네 가지는 주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9월 7일 모닝가지는 여기서 줄이구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먹었어 가지 잘 드셨어 아이고 쪽쪽이도 하고 아이고 가지 놀고 싶어 가지 쥐돌이 좀 줄까 할미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가지씨 우리 보자 우리 가지 아침 놀이좀 하자 가자 할미가 여기 준다 가지 봐봐 야 뿅 어디있어 쥐돌이 여기 있지 가지야 보여 가지씨 여기 가지 봐봐 뿅 가지 쥐돌이 보여요 가자 가자 여기 쥐돌이 봐봐 어 보이지 야 여기 봐봐 뿅 어떡할까 가지는 어 어 한마리 잡았어 아이고 잘하네 가지 지금 오전에 아침 맘마 하고 그리고 좀 쉬다가 약을 먹였어 약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지금 할미 눈 다 피해 다녀요 그리고 화내는 목소리 이러면서 아 할미가 한거야 미안해 할미가 가까이 가면 그렇게 앙칼지게 소별을 내요 지금 할미가 설거지 좀 해 놓고 가지한테 미안해 가지고 이렇게 쥐돌이 준거에요 가지가 이 터널에서 이렇게 쥐돌이 갖고 노는거 너무 좋아하는거에요 새로운 물건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아하는거는 이게 처음인거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며칠 낯설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좋아하더라구요 아이고 저 비닐 묶음도 할미가 하나 더 꺼내주자 그래서 두개 갖고 모자란다나 할미 가깝게 올려놨는데 그래서 지금 세개로 해놨구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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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빗질을 하루에 한번씩 매일 해주거든요 주 6회 정도 해주거든요 근데 왜 자꾸 저렇게 털어대는지 모르겠어요 귀 있는 부분도 잘 닦아주는데 제가 그쪽으로 가면 가지 핫덩덩이 요 할미가 좀 가지야 가지야 여기 봐봐 가지 에이 보이네 구멍으로 보이네 여기 막혔으니까 할미가 좀 돌려줄게 응 아 그럼 놀래는구나 요렇게 돌릴까 응 요렇게 어 됐어 됐어 그래 이제 할미도 볼 수 있어 요렇게 아이 좋아 아이고 잘하네 맨 처음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붙잡아줘야지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냥 혼자서도 잘 조절해서 들어와요 가지는 못하는게 없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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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것 좀 봐 저것 좀 봐 나쁠 것처럼 아이구 잘하네 우리 가지 응 가지가 아주 잘하네 가지 얼굴 좀 한번 봐야 되겠다 표정 저렇게 할 때 표정이었던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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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 3시에도 일어나가지고 하도 울길래 너무 서럽게 울길래 새벽 3시에도 불키고 이렇게 쥐돌이 한마리에 넣어줬거든요 그때 또 이러고 넣는거에요 아 아 아 어디있어 거기있어? 아이고 구석에다 몰아넣고 대단해 잘 사지는 아 아 아 아 어디있어 쥐돌이 어디있어? 그 사이에 있나 아 발을 그 안에다 껴놓고 하면 어떻게 빼서 해 옳지 잘했어 아이고 찾아내네 할머니도 어디있는지 몰랐는데 아이고 너무 빠르니까 어머머 절로 올렸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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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갖다 놓고서는 자기가 몰아놓고 공격하는 걸 좋아해요 아이고 빨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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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제가 제자리에 앉아서 돌기로 했어요 너무 빨라서 구석으로 몰아넣으려고 아이고 집사 가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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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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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미가 봐야 돼 아이고 저기 있네 저거는 할미가 꺼내야 돼 저건 이따 꺼내줄게 저건 이따 꺼내줄게 저건 이따 꺼내줄게 가지씨 가지가 어떻게 하나만 보자 그리고 이쪽에 또 있지 터널에 그건 좀 이따 해줄게 옳지 포기 포기하고 새 쥐돌이 공략 잘했어 가지 응 가지 잘했어 아이고 손을 넣어서 아이고 손을 넣어서 어떻게 할까 쥐돌이가 여기 쥐돌이 한 마리 그리고 슬퍼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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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머머머 아 또 구석으로 몰고 쥐 사냥할때도 이런식으로 했나봐요 그냥 구석으로 몰아붙이는거 그리고 쥐가 안 움직일때 공격 공격 아 너무 잘해 응 어떻게 이렇게 터널이랑 쥐돌이 가지고 저렇게 잘 나오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프겠다 뭐라 아 아 아 아 아 고기 아 아 지금 손 dra 쥐 아 아 그 잘 ACT 걔 교 아이고 고개를 넣었어 아주 심표하자 이따가 또 재밌게 놀아 안녕 특이미 여러분들 아이고 오늘 가지가 이렇게 즐겁게 노는거 보셨죠 여러분들도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탁자 밑에 있는데 서랍장 밑에 있는데 그건 너는 못 꺼내 그래 여기도 가지가 좋아하는 쉬는 장소 같든요 그래 가지야 쉬자 안녕